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1호는 존재합니다. 항상. 하지만 기술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나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태양과 화성 사이에 큰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놔서 화성을 덮을 정도의 중간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형성되면 그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있는 곳으로 날아오는 태양풍은 막아버리고 튕겨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화성은 태양풍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개발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아무리 그 화성으로 보내기 전에 지구에서 멸균 처리를 해도 100%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탐사 로봇에 묻어간 지구의 어떤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화성 표면에 떨어져서 그걸 또 화성 탐사 로봇이 샘플링을 해서 그걸 분석해서 화성에 있는 어떤 흔적이다라고 이렇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화성에 가 있는 큐리오서티라는 탐사 로봇버터는 이제는 손에 드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토양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드릴로 구멍을 내서 안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샘플을 꼬집어내서 분석을 해서 더 정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하여튼 이것들이 지금도 이미 화성에 가서 떨어진 착륙선들 가 내려가다 실패한 탐사선들이 무지만히 떨어져 있는데 아 이건 뭐 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았어요. 행성보호관이라는 이름으로 행성보호관입니다. 그 사람은 행성을 보호해야 되는 아마 슈퍼맨 정도가 되어야 하죠. 지구를 보호한다기보다 그런 우주탐사에 있어서 행성이 다른 행성이 지구의 생명수로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데에 일이 그거예요. 그 일을 주로 하는 행성보호관을 했고요. 그 모집공고를 오픈을 해버렸는데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도. 뭐 근무조건까지 다 홈페이지에 있었어요. 연봉이 한 매득 한 2억 정도 됐고요. 지구를 지키기에는 좀 싼 값이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굉장히 화제가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왜 화성으로 가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화성밖에 없죠. 아까 옥성, 유성, 유로파 정도를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도 아직 갈 음두를 못 대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주가 넓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생명체가 사실 이진수를 하는 생명체는 그렇게까지 독특하지는 않아요. 이진수는 그렇게 의료수학은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기 때문에. 아닌가? 어쨌든 지적 생명체가 만일에 지구를 탐내서 온다. 그러면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까지 가는 데에는 우리 지금 기술로 한 7개월 걸린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벨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만 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외계의 순호가 왔다면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라면 5만 년 걸려서 왔을 거고요. 우리보다 1배 빨리 왔으면 5천 년 걸려서 왔겠죠. 100배 빠르면 5백 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놓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인만이 지구를 방문할 수 있고 그런 외계인이 지구를 탐낸다. 뭐 줘야 됩니다. 명확한 답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낌없이. 사실은 당분간은 태양은 계속 더 뜨거워집니다. 언젠가는 식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별이 수소 핵융합을 다 하고 나면 부풀어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풀어오르게 되면 다 잡아먹힙니다. 부풀어오른 태양 대기 속으로 대부분의 행성들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테라포밍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식기 전에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팽창하면 태양 표면이 지구 중도까지 옵니다. 거의. 지구는 그냥 다 타서 없어지고요. 화성도 못 살고요. 이럴 때는 지구 화성 이런 데로 가면 안 되고 저기 유로프나 토성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쯤 돼버리면 태양이 이제 몇억 년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별로 찾아가야 될 겁니다. 제 강연에서 테라포밍 나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500년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래 왔듯이 인간이 뭐를 하고자 의도하고 시도하면 그에 따른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고 이루는 시간은 단축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테라포밍도 지금은 5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강연에서 테라포밍을 통해